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발표하면서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러관계 심화가 한국을 자체 무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인물의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핵 자산을 한국에 자주 전개하는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인 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올해 초까지는 이 같은 기조가 미국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이라고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커 보좌관은 현지시간 어제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러관계 심화가 실제로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당의 로저 위커 의원은 티내 북한 방문을 나쁜 뉴스라고 비판하며 핵전진 배치와 한국 등 동맹국과의 공유를 언급했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달 일부 여당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회 포럼이 발족됩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유사시에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는 큰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는 핵무장론이 북러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메시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의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